What's going on YouTube?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-7 Chilling 입니다 3만 구독자를 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하루에 제가 이 영상을 한 번에서 두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바로 래퍼들이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비디오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리치 브라이언이 시작한 폭풍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뭐 수보이, 오드리 누나, 아나키, 아위치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주인공이 바로 J.P.The Wavy까지 와버렸어요 J.P.The Wavy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고 어 며칠 전에 새 앨범 Life is a Wavy가 나왔죠 거기에 또 한국 힙합 아티스트인 J.Pock의 피처링을 해서 굉장히 또 훈훈함도 있었고 또 버발 형님도 피처링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제가 아직 다 들어보진 못했고 일부 곡들만 들어봤는데 아 일부 곡들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번 정주행을 제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J.P.The Wavy의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안적으로 벗고는 아무래도 J.P.The Wavy의 패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 래퍼의 패션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가지를 독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J.P.The Wavy의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 리액션을 시작해볼게요 J.P.The Wavy의 도쿄 J.P.The Wavy의 도쿄 J.P.The Wavy의 도쿄 제가 그 후에 아이스크림 모드에 스타트랙 티셔츠까지 레트로 아이템 다 있죠 옆에 여자친구인가 봐 카이카이 킹킹 쿠션도 있고 저게 제이피드 웨이비의 집인가 봐요 저렇게 되게 꾸미고 싶은 로망이 많죠 베어브릭 베이프 에디션 저런 피규어도 있고 그리고 카이카이 킹킹 쿠션에다가 좀 뭔가 아기자기하고 레트로한 느낌? 안그래도 제 방도 저렇게 꾸미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되게 부럽네 되게 짧은 시간에 랩플로우를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탈락 배우가 없는 느낌이 더 많이 넣는 것 같아요 ㄷㄷ ㄷㄷ жел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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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있다 나보다도 어우 베이프 스타 굉장히 이쁜 신발이죠 야 이번엔 또 베이프 후디 결전이야 이거는 무슨 비디오가 자기 집 안방의 어떤 패션 아이템들 콜렉션을 자랑하는 느낌이예요 아 되게 화려해요 야 애니할 디캡도 있고 프레이스타일로 했던 래퍼들 중에 가장 흥겹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차벤 스크류 버전인가?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혼자 놀기 배틀이 지금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JP 더 웨이비의 도쿄드릭트 프리스타일 비디오를 봤습니다 집에서 촬영하면 실제 뮤직비디오 촬영의 퀄리티만큼 안나오잖아요 근데 챌린지에 참가한 래퍼들 중에 리치 브라이언 다음으로 가장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리치 브라이언은 뭔가 가사적으로나 약간 해악이 있잖아요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근데 JP 더 웨이비는 워낙 패션에 아주 민감한 패션 켈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집에 내가 이 정도의 아이템들을 갖고 있다 핫한 아이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비디오였어요 너무 색깔이 화려해서 그냥 뭐 이게 2분 43초 동안 그냥 뭐 무지개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너무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구요 저희 24-7 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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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